중소벤처기업부 부서포상, 업무유공표창 등 기존 포상 외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성과사업 부서포상 3점이 추가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14년간 중소기업의 수건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에 기여한 납품대금연동제 TF, 여름 동행축제와 윈윈터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소비촉진에 기여한 동행축제 TF,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손실고정금을 지급해 회복과 도약을 지원한 소상공인 제도약과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10대 뉴스 선정 시에도 반영됐습니다. 우수성과사업 부서포상을 받은 납품대금연동제 TF에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등 3개 사업이 나란히 10대 뉴스 1위에서 3위에 선정됐고, 이 밖에도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원스톱 에로지원센터 운영, 규제자유특구 333 달성, 민간중심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등이 차지했습니다.